안녕하세요. 양신낙입니다. 양신낙 오늘 다육이를 올려봅니다. 다이가 꽉 차고 또 부족해서 밑에도 있으니까 오늘은 밑에를 찍어보겠습니다. 전에 올렸던 건데요. 어? 단가가 없네.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단가를 제가 이름도 모르고 패스 단가도 모르고 좀 이따가 찾아봐가지고 네. 샤넬무지부터 갈게요. 샤넬미쥬 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는데요. 한 5cm? 6,7cm? 샤넬미쥬는 8,000원입니다. 얼굴이 엄청 이쁘게 물들어요. 얘는 환협성을 보이면서요. 그 다음에 간츠 슈퍼클러는 3개 남았습니다. 14,000원. 간츠 슈퍼클러. 얘도 물이 엄청 이쁘게 들어요. 지금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요. 샤넬미쥬고 2개 남았네. 네. 간츠 슈퍼클러는 2개 남았습니다. 얘도 한 7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킴비즈입니다. 킴비즈는 옛날 종류인데 엄청 얘는 비싸던 아이예요. 네. 킴비즈. 네. 이렇게 작아서 그렇죠. 대품 내면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킴비즈는 6,000원입니다. 얘는 한 4cm? 작아요. 네. 6cm. 그 다음에 펀치입니다. 펀치. 펀치는 8,000원입니다. 펀치가 이렇게 물들어요. 이쁘죠? 환협성. 얘도 환협성이 있고요. 이렇게 물이 들면 엄청 이쁩니다. 펀치는 4개 남았습니다. 펀치. 8,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직아이는 12,000원. 1개 남았습니다. 얘는 8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 8cm. 매직아이 1개 남았어요. 그 다음에 얘는 헬리아입니다. 2만원입니다. 네. 얘는 한 12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헬리아. 자. 2만원입니다. 이제 판매하고 남는 거는 제가 밭에다 심을 겁니다. 자. 항진이 오페라는 1개 남았어요. 1만원이에요. 엄청 작았죠? 4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음. 항진이 오페라. 만원. 1개 남았어요. 다음. 얘는. 젤리 아이비. 8,000원. 젤리 아이비도. 자. 2개 남았습니다. 오. 얘는 자구도 나오네. 네. 젤리 아이비도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네. 젤리 아이비는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커요. 한 7cm. 네. 젤리 아이비 8,000원입니다. 꽃대는 따두고. 그 다음에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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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입니다. 하나에. 아주 작아요. 슈퍼맨은. 요렇게 작아요. 얘는 3cm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슈퍼맨이 2글자리도 있네요. 자. 이렇게. 자. 슈퍼맨은 큰 거는 만원입니다. 얘는 만원이고요. 작은 거는 6,000원입니다. 자. 6,000원. 자. 노주 다이애나. 네. 6,000원. 노주 다이애나 6,000원입니다. 2개 남았습니다. 한둘짜리 하나하고 이둘짜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메티스트 6,000원입니다. 아메티스트 6,000원. 네. 단가표를 누가 가져가셨네. 없네. 그 다음에 맥스몬. 맥스몬도 작아요. 네. 6,000원입니다. 맥스몰인가? 맥스몬인가? 맥스몰. 네. 6,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물이 얘도 엄청 이쁘게 들 것 같습니다. 맥스몰. 6,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하나씩 가겠습니다. 바실리나. 5,000원입니다. 바실리나는 6cm 분해가 있어요. 자. 바실리나. 5,000원입니다. 바실리나. 5,000원. 그 다음에 블랙스원. 블랙스원은 8,000원입니다. 블랙스원은 멋지죠? 네. 블랙스원 8,000원.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이름표를 못 따라서 적으시니까 좀 오랫동안 들고 있을게요. 블랙스원 8,000원이고요. 참. 신디. 신디도 엄청 이쁘거든요. 신디도 8,000원. 이렇게 물들어요. 신디도 이뻐요. 신디 8,000원. 시간이 많이 가죠? 그 다음에 짜분잎 적성이 옛날 같았으면 엄청 비싼데 요즘은 만원. 지금 6cm 분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는요. 짜분잎 적성 만원.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엘린입니다. 엘린. 엘린 8,000원. 엘린 8,000원. 다음. 아가 몽불랑 4,000원입니다. 아가 몽불랑. 얘네들은 여러개 사서 지금 5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4,000원. 합식해서 심으시면 이쁩니다. 아가 몽불랑. 6cm 분해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합식해서 심으시면 이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새벽벌철화입니다. 2만원입니다. 이쁘게 물이 들어서 얘는 엄청 이뻐요. 이렇게 새벽벌철화 2만원. 얘는 좀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요. 한 11cm부터 12cm 정도 됩니다. 10cm 된 것도 있고요. 자 새벽벌철화 2만원에 갑니다. 자 다음. 이거 홍해. 너무. 제가 어제 다 여기 우리 매장에 진딧물약을 살균살충 했어요. 자 홍해는 5,000원입니다. 그래서 다육에 물기가 좀씩 있어요. 홍해 5,000원. 네. 그 다음에 얘는 아량. 아랑 아랑. 아랑 5,000원. 아랑도 엄청 이쁘죠. 이렇게 아랑 5,000원. 아랑은 조금 이파리가 이렇게. 네 이렇게. 이쁘죠. 아랑. 5,000원. 그 다음에 얼음공주. 네. 아 설탕공주 죄송합니다. 설탕공주 만원입니다. 얼음공주 설탕공주는 이렇게 작은데 비싼지 모르겠어요. 설탕공주 만원. 근데. 음. 살짝 하얗게 해서 엄청 이쁘죠. 만원입니다. 설탕공주. 세 개밖에 없어요. 안 남았어요. 다음. 논니아트. 논니아트 5,000원입니다. 네. 5,000원이라고 할 뻔했네. 논니아트 5,000원입니다. 다음. 논니아트 5,000원입니다. 논니아트 5,000원입니다. 논니아트 5,000원입니다. 이뻐요. 요렇게. 오늘 요렇게 한거는 요렇게. 다음. 황금 매비나금. 다 팔고 한개 남았어요. 황금 매비나금인데 얼굴도 엄청 많고 3만원입니다. 이쁘죠. 네. 군생이고. 네. 이뻐요. 황금 매비나금. 네. 자. 3만원입니다. 다음. 고사홍금입니다. 고사홍금 엄청 이쁘게 물이 들었죠. 고사홍금은 8cm 분에 가 있고요. 요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네. 2만원입니다. 자. 얘는 파인노즈입니다. 파인노즈 2개 남았습니다. 만원씩입니다. 파인노즈. 파인노즈는 입장이 통통하고 엄청 이쁜 아이입니다. 9.5cm 갑니다. 파인노즈 만원입니다. 다음. 푸시케. 푸시케. 네. 푸시케 5,000원입니다. 6cm 분에 가 들었습니다. 푸시케 5,000원. 다음. 팬텀골드. 네. 5,000원. 팬텀골드 엄청 이뻐요. 네. 팬텀골드 5,000원입니다. 자. 카카오 딥스 3,000원. 카카오 딥스도 엄청 이쁩니다. 3,000원. 다음. 영상이 지나가시면 다시 이렇게 밑에를 클릭하시면 되는. 영상 켰다가 카메라가 떨어졌습니다. 자. 카카오 딥스는 3,000원입니다. 자. 영상 또 다시 보시고. 다음. 얘는. 할리스. 할리스는 8,000원입니다. 할리스. 네. 처음 들어본 이름이죠.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할리스 8,000원. 그 다음에 별구름. 별구름. 네. 8,000원. 얘는 금. 금이 섞여있는 것 같아요. 김. 별구름. 특이하죠. 네. 8,000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에 올렸던 아이들이 아닙니다. 카메라 자꾸 흔들려서 지동합니다. 자. 얘는. 멜리오다스 금이에요. 보이시죠. 금. 멜리오다스 금. 이렇게 이뻐요. 네. 8,000원. 멜리오다스 금. 얘는 대품으로 키워도 엄청 이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금줄이 있어서 멜리오다스 금인데요. 제가 하나 빼먹었어요. 자. 얘는. 에스페로는 에스페로입니다. 에스페로. 에스페로도 엄청 이뻐요. 7,000원. 이것도 전에 안올라갖고 새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에스페로 7,000원. 네. 다음. 한엽송록입니다. 한엽송록 철화인데요. 만원씩입니다. 얘는.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가다가 얘는. 좀 입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화면이 좀 흔들리니까.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앉아서 지금 찍고 있는데요. 바닥에가 있어가지고. 네. 한엽송록은 만원씩입니다. 한 포트에. 다음. 얘는. 한엽 다크오파 금입니다. 한엽 다크오파 금. 네. 엄청 이쁘죠. 네. 3만원입니다. 얘는 몇세. 엄청 이뻐요. 자. 한엽 다크오파 금은 3만원입니다. 다음. 얘는. 노지클라우드. 8,000원입니다. 노지클라우드. 얘는 2둘짜리고요. 네. 얘는 한둘짜리고. 노지클라우드. 네. 8,000원입니다. 자꾸 날씨가 흐려서 오늘. 자. 헨리. 자. 헨리야 8,000원이고요. 제가 카메라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안 돼서. 자. 여기는. 멕시칸노라. 멕시칸노라. 6,000원입니다. 3개 남았고요. 네. 이렇게 이쁩니다. 멕시칸노라. 얘는 더 크고요. 네. 자. 환엽화사입니다. 화사 정말 이쁩니다. 네. 6만원입니다. 환엽화사. 크기가 얘는 음... 10cm 정도 갑니다. 환엽화사 6만원. 엄청 이쁘죠? 그 다음에 남콩 갑니다. 남콩 6,000원입니다. 남콩. 이둘짜리도 있고요. 네. 남콩도 정말 이쁘게 물든 거 아시죠? 옛날에는 그 했던 아이인데. 요즘은. 네. 남콩 6,000원입니다. 이쁩니다. 자. 환엽화사는 꽃대를 꺾어주고요. 다음. 아. 이거 파이브스타. 만원입니다. 파이브스타. 8cm 분해가 있고요. 한 포트에 만원. 파이브스타도 물들면 정말 이쁩니다. 전에 건 다 팔려서. 자. 나우이입니다. 나우이도 8cm 반. 9cm 분해가 있는데요. 나우이는. 자. 8,000원입니다. 네. 나우이. 자. 네모노즈 녹꿈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이쁘죠. 네모노즈 녹꿈. 9.5cm 정도 되는데요. 자. 네모노즈 녹꿈 만원입니다. 네. 네모노즈 녹꿈 만원. 그 다음에. 얘는. 하이어필라. 하이어필라도 엄청 이쁜데. 싸죠? 4,000원. 네. 하이어필라 4,000원.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되어있죠? 네. 그 다음에. 네도한타지아도 정말 이쁩니다. 네. 4,000원. 작기는 하죠? 네. 엄청 이쁘죠? 그 다음에 홍치아 철화. 홍치아 철화. 네. 12,000원입니다. 홍치아 철화는. 어? 펜마리. 여기 있구나. 홍치아 철화. 12,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물들면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홍치아는. 네. 사탕. 별사탕. 어. 홍치아. 파이어필라. 네. 이렇게 판매하고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엽 돌기마리아금. 전에 3만원씩 팔았는데. 또 가격이 떨어졌어. 3만원짜리도 우리집 있는데. 자. 만원입니다. 한엽 돌기마리아금. 네. 만원입니다. 얘네들은 대품 키워놓으면 정말 멋져요. 한 번씩 키워보신만 합니다. 네. 돌기마리아금. 금. 금은 어렵다는데. 이 돌기마리아금은 잘 살아요. 네. 8cm 분해가 있습니다. 자. 웨스트 네임보우. 제가. 네판을 갖다가 다 팔고. 이제 조금 남았어요. 자. 웨스트 네임보우는 여러개 심어야 되고. 합식에서 심어놓으면 정말 이쁘죠. 제가 언제. 어. 쇼트에 올려서 찍었던 것 같은데요. 자. 웨스트 네임보우 4천원입니다. 다음. 마블금입니다. 마블금. 8천원입니다. 마블금 8천원. 옛날에 마블금보다 얘는 입장이 더 통통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요거인데 4조짜리 됐고. 얘는 자고가 많이 나오고 있어 또. 마블금 8천원. 그 다음에 디스파는 5천원입니다. 디스파 꽃이 진달래색으로 정말 이쁘게 커요. 진달래색 진한 색 있죠. 네. 6cm 분해가 있습니다. 분지도 많이 하죠. 해마다. 그래서 잘 커요. 네. 디스파 5천원씩입니다. 6cm 분해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천원. 감사합니다.